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TV입니다. 깜짝 놀랬죠? 여러분들 와 와 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었어요. 와 너무너무 더워요 오늘. 아 오늘 죄송합니다. 너무너무 더워. 아 이게 또 잘생긴 사람이 벗어야지 좀 그런데 좀 징그럽죠? 저도 좀 징그러운데 어우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칼국수 먹방을 할거에요. 칼국수. 칼국수 먹방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더워요. 어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해주세요. 여름에 이열치열 뜨거운 칼국수. 감자칼국수에요. 아 더워. 아 맛있었다. 안익었다. 면을 조금만 넣어야 되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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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. 이거 먹은 맛이야 칼국수가 국물이 없어 너무 덥죠 엄청나게 더워요 제가 눈이 좀 안보여요 눈이 잘 안보이다 보니까 이게 면이 익었는지 불었는지 보지 않아요 면은 맛있는데 익지가 않았네 이거 짜장면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더워 왜 이렇게 더워 땀이 줄줄줄 땀이 막 줄줄줄 흘러요 아우 더워 아우 맛있어 아우 더워 아우 아우 너무 덥다 으 으 으 으 으 국물이 국물이 아예 없어요 먹는 국물먹는 형네 아 연기하기가 어렵다 아우 실패 NG 너무 더워요 등성 땀이 비오듯이 흘러 맛이 없대 면을 조금만 넣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이까지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못먹겠어요 여러분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구요 저처럼 이열치열이라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끝 오 왔다